바이오닛 할거지? 그냥 탈한다는 아니면 그냥 메카 한번 해볼거야 릴레카로 아 그럼 9발 메카 하자 그러면 저기도 오버풀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 투자 나오면 괜찮긴 한데 그거 아니면 탈마밀도 부리긴 하네 옆에 많이 있으면 바이오로 바꿀게 내가 오버풀 오버풀 그냥 가스할게 오빠라 할게 오버풀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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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토스트 멀티만 못먹게 굉장히 치면 괜찮지 탈 몇개? 7명 오른쪽 스포 깰래? 아 그러자 가자 좀 깎아 아예 깨깨 두개나 레이스 깨줘 오른쪽에 토스트 멀티만 못먹게 스톱을 안하고 있는 핵은 스킱을 빌려야 할gestellt 스킱을 빌는 스킱을 다 macam으로 고소한 2개 스킱을 빌는 스킱을 빌는 엿시장루는 스킱을 빌는 스킱을 빌는 스킱을 빌는 스킱을 빌는 에이스 조심, 플러시 맞네, 근데 막았다. 카드로는 없네. 어, 카드가 없네. 포니 뿌려. 너 그거 마린좀 맞을래? 너 어차피 막으면 이기거든. 저그 드론 다 털었어. 어, 나 막아줘 어차피 이기어. 우와, 탱탱해야지. 나 복과 우린 할게. 오른쪽에 잡아줘. 파이키리 탈 두개 붙여놔도 되겠다. 아, 다섯씩 껍 빼니까. 해도 돼. 나 스포닝풀 좀더 하고 있거든. 내가 버뮤 찍어서 실 마느냐. 마그마이비스. 스포닝풀 복구 좀. 어, 천천히. 다섯씩 껍 좀 뒤로 빼줄래 이제. 자, 다섯씩. 어, 나 이제 좀 찍을게. 이번에 형 가면 저 그냥 둘을 막아놓게. 아, 오케이. 스피드. 어, 너 숭고 나야 근데. 스피드. 이 중. 스피드. 저 두 사람 없을거야. 시. Sudolраз. 아, 네. 스피드. 다시. 이미 우리 팀이 있는 중 지금. 아.. 지폐가? 템 뜨기 전에 하면 좋긴 한데 팀 가자! 어차피 많아! 템이 없으니까 팀 없으면 없고 1박만 7회 팀 팀 팀 팀 팀 팀 이거 탈킬이 어떻게 6실 거? 아 딸킬이구나 좀 더 말랐을 거야 이제 얘네 우버 하나 모르겠네 어 우버가 멀리 있는데 아 네 살리고 티존 커맨드 침투하자 안받아 놓은 게 나을 거 같은데 버튼을 지어놓긴 해 아 오케이 스캔을 달자 그런 겁니다 셀 달크 조심 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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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달크 enter desapare Doaj 주니 용 뺄게 센 오버 띄고 싸우자 포스트 지금 드라마 마지막이거든요 딜링 간다 포스트 릴렉이야 정면에 마린 어때? 드라마 먹어줄게 오른쪽도 이런 agreed 패트 파이팅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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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해 둘트 릴레이 중이야 하나 모아둬 loro 같이 탈으로 잡을 수 있거든 좀 이따가 좀 이따 탈 찍어줄게 오케이 안 빼고 마리 마리 빼고 티존만 먹으면 니가 이긴다 나 욕미탈 5분리 탈 나 욕미탈 5분리 탈 티존 다크 지금 펼고 있다 구하 압박하자 마리 얼마 냈어 나 9개 치즈넨 복망하고 할게 아 오케이 릴레이라 개좋아 우리가 릴레이라 개좋아 우리가 대거 링좋아 직캐내시고 라 아쿤 한마리 다크 한마리 이네디가 2개 있듯? 이네디 있어 혹시? 아직 없어 아 밑에 이제 군유 이네디 쏘면 탈을 잡을게 내가 이따가 이네디 돼가지고 지금 되면 내가 탈을 잡아줄게 탈에서 돌아왔다 끝났다 또 스탑게이지 쥬덩은 못막으면 돼 아 쥬덩은 못막으면 돼 천천히 와 천천히 잔여 동네 모아봐 안에서 볼 수 없으세요 안에서 모아봐 고맙습니다 네 예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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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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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은근히 좋더라고. 왜냐하면 오가 노상으로 하면은 맞아. 그럼 내가 링 찍으면 살 밑에도 되고 탈 가도 되고 아, 너 진짜... 잠깐만 형, 이거 제가 적어 할게. 거기가 두셋 지고 지금 1대1인가요? 맞죠? 전파는 이긴 게 신기하다. 거기가 여기예요? 지금? 아, 나 진짜 약간 렉만 안 걸리면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테란으로 해도 그렇지 여기한테 안 짓마거든요? 동지력이 안나서 저그에도 빡세는데 화동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는 몰래서 굉장히 비슷한 거 같아. 노조그는 그러니까 떡을 좀 말리면 한 번씩 랜덤 이거 하고 랜덤 하고 싶으면 너 랜덤 해도 된다. 우리야 지금 2대1로 지고 있죠? 어, 2대1로 지고 있어. 지금부터 이기면 될 듯? 아, 근데 방금만 좀 재밌었네. 아, 나 약간 정신이 없었어. 아, 근데 니 빌드가 정신 없을만해. 아, 근데 난 이제 서빌드만 쓰니까 서빌드는 자신 있는 빌드라. 근데 그림은 괜찮아. 우리가 내가 봤을 땐 그 존나 구린작이라 빠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니까 할만하네, 운영이. 내가 박링하면서 이제 탈바도 되고 선택권이 많아져서 선생님, 저희가 탈할게요. 오케이. 근데 서빌드하면 무조건 다크 가더라도 어떻게 안 해야되나? 음... 이거 투자한다, 나 여기 있어. 드롤러스에 투자해. 응. 드롤러스네러스. 빨리 해볼게. 드롤러스네러스. 드롤러스네러스. 아뇨. 이러면은 한 명이 그... 시비압도 이런 거 함대막이다. 한 마리 울네. 아니, 안 한 마리 울네. 핸박 같은 거 할려나? 뭐긴? 너 오버프린이네, 열두시가. 그냥 서치해볼게, 그냥. 오버프린이네. 얘 드론 찍고 시작한거지, 열두시는. 어 내가 볼 땐 탈 무조건 하긴 탈 무조건 하긴 할 것 같아 상탈.. 상탈 할 것 같아 어 아 둘 다 쟤네 한시 저그 둘 다 쟤네 일단 여기 둘 다 오버풀 그거거든 네 굴대시크 잘해야겠다 뭐지? 되게 느린데? 재미네 발라발라 아니 해서로 형을 막으려는 하대 한시가 한시 일단 현관이거든 한시 깨내네 근데 센터할게 그냥 여주 돌이 계속한다 이러면서 너 쇼보 같아 한시 선발이야 한시 발레어거든 근데 상탈 할지 발널 할지 이런 걸 모르겠다 그냥 발널 같은 거 할 것 같아 발널 할 것 같긴 하네 느낌이 지금 형 최대한 조져놓고 어 그런 것 같아 나 최대한 조져놓고 할라 아직 럭커 끝나면 멀 아직 멀긴 했어 럭커는 아직 멀긴 했어 땅 사릴 수도 있으니까 스포 해놔 문 내면 했다고 안전하게 할게 이따 안전하게 할게 이따 안전하게 할게 ấn상태 고맙습니다 불구마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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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빵말를게 뺄게 그냥 도모 빼고 우리가 급할 것도 없는 듯 이러면 그냥 택하면 되잖아 그냥 오랜인데 죽여야겠네 근데 급할 건 없는 것 같아 아직 탈이네 거기 성받고 못 나오게 하고 나 어거즈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 그렇나보다 나 팩 가고 있어서 그냥 카메라 팩하면 될 것 같아 나 이미 팩 완성인데 거의 탱크 안가고 그냥 데스를 맘에 할게 일단 어차피 탱 필요 없잖아 그치 지금 바로 저한테 우리가 뚫어라 그냥 탱크를 갈게 그냥 하고싶으면 안팎은 해도 될 것 같아 얘 어차피 가스 안지으면 어 맞아 맞아 가스만 못먹게 해도 사실 가스만 못먹게 해도 사실 탈진 잡았다 탈진 잡았다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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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딘는 짜리도 될 것 같은데 오딘는 짜리도 될 것 같은데 오딘는 오딘는 팽 하나만 찍고 숄드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둘이 다 있어 가스만 던지면서 여기 잡고, 베즐 같아 팔 많이 잡았어? 난 형식 많았어 다 많을게 거짓말 아,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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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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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h. 안녕. 안녕. 대퍼드 학체를 못났잖아 치아가 많이 나와서 치아가 좋아가지고 개막힌 헬퍼하죠 헬퍼하는게 낫나? 아 빈집게 빈집이 맞네 털고 한번 빼 2역까지 찍어놨거든? 철저히 다 같이 놓을게 그럼 천할이 있어서 맘에 계속 나올 수 있거든 앞마당은 천천히 뺑어먹는 거 많이들 해 나가는 척하면서 이래님한테 좀 놓치고 어 그렇게 할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탈의 털리로 돌아오는 중 탈의 털리로 돌아오는 중 탈의 털리로 돌아오는 중 탈의 털리로 돌아오는 중 탈 몇 마리 있어? 탈 지금 쑤고더 탈 ef 탈 털리로 돌아오는 중 저거 다 멀티 들어서 먹으면 되니까 자 먼저 뿌릴게 싸워 싸워 2업이야 어때 이제 자리가 너랑 나랑 합류가 안되니까 좀 좆같다 게임하기 둘이서 좆나 짜신나 시야가 돼있으니까 절대 연하시 같으면 게임하기 좆같네 이재동 김정우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